안녕! 안녕하세용! 어떻게 따라 올라갈지? 야 말 좀 해봐! 왜 이래? 이름이 뭐야? 초록이야? 밥 먹었어? 하지 마! 집에 가자! 집에! 이리 오지! 맨날 엄마가 찾아야 돼! 오빠! 예쁜데? 말하고! 말한 말! 찍지마라 하나요! 아 찍지마라고? 안녕하기로 하러 왔어! 뭐라고? 안녕하세요 해보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찍어도 돼? 사진 찍어도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싸! 아싸! 어떻게 따라 올라간지? 야 말 좀 해봐! 잘해요! 안녕? 아니야! 아우 나 누군가 했어! 아니다요! 아니래? 네! 안녕 아니야? 됐어! 우리 남편 보여줄게! 부영 못 찾아서 갈게요! 아 부영 못 찾아서 갈게요! 왜요? 요것들 내가 줘 부르고! 아 그래요? 엄마한테 좀! 너 집에 가야 된대! 여태께 엄마랑 불러싼지 찾아싼지! 저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네! 이름이 뭐야? 초롱아! 이름! 초롱이! 아... 초롱아 안녕? 너... 저 이게 스페인 갔을 때 스페인에서 이 앵무새 많이 봤는데? 요거 다... 요거 다 저... 수입병이에요! 어... 거기에 가로수 그 뭐... 나무 위에 이 초록색 앵무새 엄청 많던데? 근데 일부러 막... 우리나라 비둘기 같이... 어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나길래... 뭐 언니... 안녕 초롱아! 너 이쁘게 생겼다! 초롱 안녕? 그런 데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비둘기 같이 상징을 하잖아요? 네네! 표시기로... 어... 우리 조카도 보여주면 좋아하겠네? 아뇨! 아뇨! 너 안 이뻐? 말 뭐 보여요? 뭐... 한 100가지 내요! 아 그래요? 밥 먹었어? 한 100가지 내요... 말써부터... 우와 신기하다! 20년에 켰어요! 에? 20년! 진짜요? 네! 액기 때부터 켰어요? 네! 이게 지금 20살이 넘은 거예요? 20살! 딱 20살? 네! 우와... 아니... 영감님이시네? 아직도 멀어요? 여자예요? 남자! 어... 아직도 멀었어요! 아 진짜요? 오래 살아요? 65년이요! 어... 우리 엄마 좋아하겠다... 요새 좋아하는데... 아... 65년 살아요? 응... 혼자 사는 사람들 키우기 딱 좋아해요! 그래요? 마을뚱무 다... 마을뚱 다 알아먹고... 아 진짜? 안녕? 비싸서 그러지? 아 그래요? 네... 얼마예요? 200! 아 진짜? 새끼! 새끼! 못 사요! 애기 때부터? 네... 그리고 어정해서 못 사요? 왜요? 한참 죽으면 날라가 버리잖아요! 아... 나라가 버리구나! 아니... 돈이 날라가 버리잖아요! 아... 200만원! 날라가 버리잖아요! 잘 키워야 되겠다! 뭐 먹어 밥은? 사료 있어요! 사료 있어요? 네...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 뭐 이러면 눈 딱 내릴까 하고... 그래요? 혼내면? 네... 아 이거 똥 쌌나봐! 문자에다가... 또 썼어? 네... 뭐... 여기 여기 여기... 헤드 있는데... 뭐가 물이 흘러있네요? 새끼야... 타카우치... 엄마한테 가자! 아... 어떻게 따라 나왔니? 심심한... 와... 딱 3살 수준이에요! 진짜요? 와... 3살이면 똑똑한데? 그게 딱 3살이에요! 개 보다는 몇 배 낫죠! 그런 거 같네요! 안 날아가면... 안 날아다녀요? 네... 개 보다는 몇 배 낫죠! 아빠 어디 있어? 집에 가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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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어딨어? 엄마... 엄마만 좋아하나봐요... 응... 엄마는 어딨어? 엄마... 엄마... 타카우치... 집에 가자... 집에... 타카우치... 맨날... 엄마가 찾아... 아빠... 아... 대박 웃기다... 아빠... 엄마... 엄마 찾는다니까... 아빠 불러줬어요... 무슨 앵무예요? 6인이야... 6인이야... 그 인터넷 다 나와요... 아... 완전 초록색 색이다... 그 앞 넘으면 빨란색이에요... 두 마리 키워요? 아니... 비싸서... 밥이 많이요... 밥이 다 많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 목소리가 진짜 우롱 소리...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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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예쁜데? 집안하고... 찍지 마라 하나야... 아... 찍지 마라구? 라라가... 안녕하세요 해보라 하나야... 안녕하세요... 저기 어디...? 아... 안녕하세요... 네... 읏... 찍어도 돼? 사진 찍어도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싸. 아싸. 와 대박. 저거 지금 시작할 소리요. 아 그러니까요. 누가 가르쳤어요? 네. 아 진짜요? 뭐 듣고 하는거지? 아싸는? 아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 혼자 사요? 저요? 아니 엄마. 아 엄마 혼자 살아요? 저희 엄마요? 아니요. 딱 혼자서 한 사람들 어? 말똥마기 Nietzsche. 말똥마기. 말 계속하니까. 걔는 말로 못하는데. 네. 말똥마기. 진짜 3살짜리 애랑 얘기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겠다. 네 딱 3살 수준이에요. 3살 수준. 너 집에 간대. 초롱아. 초롱이 집에 간대. 엄마 나와있다. 딱 3살 수준이야. 귀여워. 귀여워. 엄청 귀여워. 엄마 나와있다. 일로 가길래. 엄마구나. 엄마 나와있다.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초롱이 안녕. 일로 와. 모두 따라서. 안녕. 와 이렇게 가는구나. 엄마를 엄청 무서워해요. 아 진짜.